왜 설날이라고 했을까? 설날 설날은 순수한 우리 말입니다 그러면 설이라고 하는 데는 어떤 뜻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별 생각 없이 설날 설날 하지만 이 설날이라고 하는 데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설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설탕? 설익다 아직 완전히 익지 않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설설 기다 조심한다는 뜻이죠 빙판길을 설설 기어서 간다 이 설날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익지 않은 날 잘 익도록 신중하게 시작하는 날이라서 설날이라고 합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한국 학자의 얘기입니다 좋은 시작으로 올 한해 풍성한 수확을 거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들은 호세하로 하여금 바할 신전에 속한 고멜과 결혼하게 하시고 또 자녀 셋을 두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 예쁜 자녀를 낳을 때마다 저주를 가득 담은 이름을 지어주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풍요의 신 바할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이고 그 결과가 어떤 것인지 먼저 하나님의 사람 호세하로 하여금 뼛속 깊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야지 진짜 하나님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풍요의 신을 섬긴다고 할 수 있습니다 풍요의 신을 섬기지 않는 사람 정말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제가 신랄하게 늘 비판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풍요의 신으로 섬기는 것이 바로 기복신앙입니다 그런데 이 기복신앙을 성경을 뭐라고 그러느냐 그러면 하나님을 음란하게 섬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들은 바할신을 자꾸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바할신을 섬겼다라고 하는데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지적한 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복체로 바치고 하나님의 복만 그래서 너희는 마당만 밟았느니라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드리는 제사를 가증한 것으로 여기고 거부하신다 제가 늘 강조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풍요의 신으로 섬기는 것을 하나님을 음란하게 섬긴다라고 하는데 왜 그러느냐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만 기대하고 섬기는 것 어떤 남자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의 재산과 지위가 탐나서 결혼하는 것 마음속에는 고향의 갑돌이를 사랑하는데 재산과 지위가 탐나서 결혼하는 것 그것을 음란하게 섬긴다 제가 늘 그것을 첩신앙이라고 했죠 청부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청부, 깨끗한 부자 하나님은 교인들이 깨끗한 부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서 여러 성경구절을 인용하면서 깨끗한 부자가 되는 길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청부론은 출발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기복신앙을 그럴듯하게 포장한 것이 바로 청부론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의 목표는 부자가 되기 위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어 야다는 믿다, 사랑한다, 신뢰한다, 의지한다, 머리털까지 센다라는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머리털까지 세세하게 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사랑하는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살다 보면 자연이 부자도 되고 행복해지고 풍성해집니다 기독교에서 부는 신앙의 결과이지 목표가 절대로 아닙니다 부가 목표가 되면 언제나 자신의 이득이 우선이 되어서 그 삶은 자연이 부패하게 마련입니다 기복신앙이 하나님을 잘 섬겨 잘 먹고 잘 살자는 것이 목표이고 그 결과 우리 한국 기독교는 천박한 미신 종교로 전락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지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성인 10명 중에 무려 8명이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그 정도로 심각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시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내 삶을 정리하면 그 삶은 하나님의 순리에 따라서 저절로 따뜻하고 풍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언서를 읽다 보면 혼란스러울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듣기에도 무시무시한 경고가 이어지는가 싶더니 갑자기 희망찬 약속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런가 하고 읽다 보면 다시 소망을 찾을 수도 없는 절망의 말씀이 곧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오락가락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국률이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라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다가 호세아 1장 7절에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조선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무지 어떤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인지 또 사실인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러시는 것일까 하나님은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러시는 것일까 구원하신다는 얘기일까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얘기일까 그렇게 하시는 데는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저러면 안 되는데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죠? 웬만한 것은 이렇게 이렇게 대충 넘어가 주지만 정말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은 호되게 야단을 칩니다 그러다가 또 달래기도 하고 회유하기도 하고 그래도 안 될 때는 특단의 조치까지 취합니다 한 어머니는 아들의 나쁜 습성을 고치기 위해서 경찰에 고발해버렸습니다 감옥에 보낸 것입니다 그 어머니의 마음이 도대체 어땠을까요? 그 어머니의 마음은 미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의 방종을 도저히 방치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십니다 달래기도 하시고 징계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무지 깨닫지를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언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경고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그렇게 하시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너무 아픕니다 그래서 위로와 소망의 약속을 더불어서 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애 끓는 마음은 아들을 감옥에 보낸 어머니의 마음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깊고 깊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들은 반드시 읽어내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느 분이 라디오 방송에 기고한 내용이 듣다가 마음이 굉장히 뭉클해졌습니다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그 집은 너무너무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의 소원은 소를 한 마리 갖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몇 년 동안 어렵게 어렵게 저축해서 모은 돈을 모두 모아서 아버지께서 어느 날 소를 사러 장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날이 저물도록 아버지가 오시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병고라도 당한 것일까? 깜깜한 밤 오지 않는 아버지를 마중하러 어머니와 큰아들이 길을 나섰습니다 그렇게 한참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인적이 끊긴 지 오래된 저편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세요 큰 소리로 불렀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달려가 보니까 역시 아버지셨습니다 그런데 기막힌 광경을 보게 됩니다 지게에 송아지 한 마리가 실려있고 기진한 아버지는 널부러져 계셨습니다 사연인 즉 이랬습니다 송아지 살더니 턱없이 모자랐습니다 가난하니까 그래도 그냥 올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비실거리는 송아지를 골라서 흥정했습니다 사정사정에서 그 송아지를 간신히 한 마리 샀습니다 그런데 이 송아지가 하도 부실해서 그 먼 길을 도저히 걸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지게에 송아지를 지고 온 것입니다 걷다가 쉬다가 걷다가 쉬다가 그렇게 먼 길을 왔는데 더 이상 걸을 기력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밤새도록 끙끙 알았고 다음 날에도 기력을 회복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야심한 밤이라도 외양간에서 부스럭 소리만 나도 지친 몸을 일으켜 나가 보았고 나중에는 아예 그 부실한 송아지 옆에서 주무셨습니다 어머니는 송아지 살리려다가 사람 잡겠다고 나무라 하셨지만 그 아들은 아버지의 깊은 사랑, 가족을 향한 깊은 사랑을 그때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 이후로는 아버지의 어떤 처사라도 사랑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아버지가 화를 내고 나무래도 그것을 사랑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외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송아지도 건강하게 되었고 그 집안의 소중한 재산이 되었고 그래서 자녀들이 모두 다 잘 자라서 성실하게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고 합니다 부모님 깊은 사랑을 깨달을 때 그 사람 철들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철들었다는 건 뭐냐 그러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헤아리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부모님의 사랑만 내가 깨달아도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알게 되었다는 그런 뜻이 바로 철들었다는 것입니다 철든 사람은 부모님의 뜻을 따라서 성실하게 살아서 자랑스러운 자녀가 됩니다 어떤 처지에 있든지 영적으로도 철이 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 깊이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 사랑을 할 때 더 이상 하나님의 눈치를 보지 않게 됩니다 언제나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영적으로 철이 들어서 하나님의 그 꼼꼼하신 인도와 풍성하신 공급을 마음껏 향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출발 때부터 두기를 예비하셨습니다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신명기 11장 29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인도하여 드릴 때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그리심산은 통상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에발산이라고 하는 것은 민둥산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심산은 아주 푸르고 나무들이 가득한데 에발산은 민둥산입니다 서로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이 두 산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과 저주를 상기하면서 언제나 올바른 선택으로 그 삶이 풍성해지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주를 피하고 복을 누리는 길을 제시하십니다 신명기 11장 27절에서 28절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켰다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따르면 저주를 받을지라 여기에서 듣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듣다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샤마는 그저 귀로만 듣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귀로 들었다가 이 귀로 빠져나가게 합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잘 먹고 삽니다 이 샤마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말씀을 깊이 자각하고 올바로 이해하고 나아가서는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샤마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기쁨으로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따를 때 저주를 받는다고 명시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래 알지 못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본래 알지 못했던 그것은 무엇이냐면 호의호식과 불평등입니다 호의호식,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다음에 불평등한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치지 아니하셨습니다 오히려 이집트에서 맨 밑바닥에서 차별을 받으면서 간신히 먹고 사는 그들을 종사리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해서 신의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왜 이집트에서 구원하셔서 이집트에는 먹을 거라도 훈하죠 신의 광야는 정말 먹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것으로 인도하셨을까? 그곳에서 무려 40년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왜 40년일까? 그것은 1세대가 모두 죽는 시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이 몽땅 다 죽어버리도록 만드는 것 거기에서 당한 차별과 불평등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죽여버린다는 뜻입니다 그 광야에는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공부를 많이 했고 내가 똑똑하고 유식하고 한다고 해서 거기서 살아남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몸 튼튼한 사람이 더 살아납니다 광야는 노력한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유목민으로 살게 하시면서 유목민 유목민은 최고가 뭐냐 하면 간편한 것이 최고입니다 짐이 많으면 그거 다 짊어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유목민으로 살게 하시면서 이리저리 떠돌게 하시고 그때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습니다 이 만나와 메추라기는 저장이 불가능한 음식입니다 신분에 관계없이 모두 다 똑같은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의호식과 불평등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 농경민들의 그 화려한 문화에 대경실색하였습니다 그들의 번영에 눈이 멀면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하고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번영의 신 바하를 섬기기 시작했고 하나님 역시 부의 방편으로 섬겼습니다 신명기에 이상한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21절 내 하나님 여와를 위하여 싸운 재단 곁에 아세라 상을 세우지 말라 여기다가 하나님을 위한 재단에 부처님 상을 하나 갖다 놓는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 이상한 짓을 할까요? 아세라 상은 아세라는 누구냐 하면 가난의 모신으로서 어머니 모자 모신으로서 바하를 포함한 70신들의 어머니입니다 아세라는 왜 여와 하나님 재단 곁에 그 아세라 상은 세우는 것일까 그것은 꽁도 먹고 알도 먹자는 심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와 하나님이 천지만부를 지으신 분인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그들과 함께 지내는 여호와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방랑의 신, 전쟁의 신으로 생각했습니다 창조의 신이라고는 일찍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번영과 풍요를 위해서는 아세라와 바하를 섬겨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와의 재단 곁에 아세라 상을 슬그머니 올려놓은 것입니다 기독교와 가장 반대되는 세 인사는 뭔지 아세요? 부자되세요예요 그 말 했다가는 불교신자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머릿속에 우리들의 머릿속에서 부자가 되어서 똥똥거리고 살아보겠다는 생각은 아예 깨끗하게 지워버리셔야 합니다 지워버리셔야 합니다 그러면 가난하게 살라는 말이냐? 아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는 기독교 신앙의 목표가 아닙니다 목표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부는 부와 명예는 기독교 신앙의 신실한 신앙의 결과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위하여 맡은 일을 성실하게 열심히 살다 보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니다 부자가 된다고 애써갖고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우리들 가운데 부자가 되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애써왔는데 다 부자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위하여 맡은 일을 성실하게 열심히 하다 보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할 때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로마서 11장 22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주놈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주놈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하나님의 주놈하심에 머물러는 사람은 넘어지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이중적인 말씀은 그분의 이미와 변덕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무서운 경고와 심판의 말씀은 하나님의 주놈하심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구원의 말씀 그것은 그분의 인자하심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도 인격이기 때문에 사람들처럼 인자함도 있고 엄격함도 있습니다 그런데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주놈하심이 있다는 것은 그들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읽어내지 못하고 그분의 엄격하심만 기억하고 그분의 눈치를 살피면서 반응한다는 얘기입니다 11조 뛰어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재앙을 만난다는 둥 성수주의라니 하면 자동차 빵꾸 나서 설날 교회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동남아에서 쓰나미가 와서 수십만 명이 죽었을 때 어떤 목사들이 그랬잖아요 성수주의를 안 하고 그랬다가 그런 얘기들이 바로 하나님의 주놈하심에 반응하도록 만드는 굉장히 나쁜 것입니다 굉장히 나쁜 것입니다 오늘 시골간 우리 교인들 많죠? 그러면 오늘 강단에서 그런 설교는 무지합니다 조상신성기로 간 사람들 저주를 받을지요다 진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치를 살피면서 반응하게 하는 것 그들에게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쁨의 순종이 있을 수 없습니다 기쁨의 순종이 있을 수 없습니다 성격이 불같은 왕의 장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앞에서 눈치로 보면서 벌벌벌벌 떱니다 그런데 꼬마 손주는 그 노인이 전혀 무섭지 않습니다 오히려 왕의 장이 그 꼬마에게 쩔쩔맵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할아버지가 그 손주를 끔찍하게 사랑하고 그 꼬마도 할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하는 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라는 말씀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십니다 내가 무엇이든지 하려고 하면 대견하다고 도와주시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도와주실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도와주실 준비가 내가 무기력에 빠져 있거나 악한 일을 도모하면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십니다 우리 자녀들 한번 생각해 보죠 자녀가 무기력에 빠져 있습니까? 그것처럼 속상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나쁜 짓을 도모합니까? 목숨 걸고 가서 그것이 아무리 떼돈이 생기는 일이라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올바른 부모의 사랑입니다 누구도 자기 자녀를 지옥으로 보내려는 부모는 없습니다 망나니 자식을 경찰에 고발한 그 어머니도 자식이 올바로 되기를 원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인간들의 사랑보다 훨씬 더 큽니다 하나님께서 자진해서 우리를 지옥으로 절대로 보내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그러면 지옥 가는 사람은 누구인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양 같아서 제 발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사랑 웃기고 있네 그딴 게 어디 있어? 그러고서 내가 그냥 내 생각대로 움직입니다 그러다 끝이 지옥입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 깊은 사랑에 올바로 제대로 반응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타락하거나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마음대로 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두 푼의 돈에 내 자존심과 존엄을 파는 일이 절대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날에 내가 이스루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이스루엘은 하나님께서 흩으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루엘의 날이 클 것입니다 이스루엘의 날이 클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흩으신 것이 훨씬 더 클 것이다 멸망이 훨씬 더 클 것이라는 뜻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스루엘은 정반대의 뜻입니다 이스루엘 하나는 첫째 흩으신다는 뜻 두 번째 호세아 1장 11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뿌리신다는 뜻입니다 파종한다 이렇게 왜 하나님께서 히브리어를 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느냐 히브리어 단어는 2만 단어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함축적인 의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똑같은 이스루엘도 하나는 흩으시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뿌리신다는 뜻입니다 파종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은 똑같은 크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미와 하나님의 인자는 똑같은 크기가 아닙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것처럼 보여도 그 크기가 같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심판을 삼키고도 남고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 그 어떤 것을 덮고도 남습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나를 지옥으로 보내지 않는다 명심하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무기력하게 있고 게으름 피우고 안일에 빠져있으면 가슴 아파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일어서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뛸듯이 기뻐하시면서 나를 총력을 다해서 돕는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The blessings for the beginners입니다 처음 시작하는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말합니다 온 우주의 악을 다 모아도 그것은 대양에 떨어지는 잉크 한 방울보다 작다 커다란 태평양에 잉크 한 방울이 똑 떨어진다고 해서 태평양의 색깔이 변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악이 횡행하는 것 같습니까? 그 모든 악들을 모아서 그래서 떨어뜨린다고 하여도 대양에 떨어지는 한 방울의 잉크만도 못하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그 모든 것을 덮고도 남는다라는 뜻입니다 장차 나타날 한 우두머리를 세우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기억하십시오 평생을 나쁜 짓만 골라하다가 십자가에 달린 흉악한 강도가 말합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강도가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지금까지 내가 잘못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고 싶고 저도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원합니다라는 뜻입니다 그 강도의 결심은 단 하루도 시행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왜요? 십자가에 달려 있으니까 그리고 죽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그 강도는 예수님과 함께 천국의 일은 최초의 사람이 됩니다 바로 이것이 모든 것을 덮고도 남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새해에는 새 결심을 하십시오 내가 뭘 잘못하면서 살았는지 내 자신이 가장 잘 압니다 가장 잘 압니다 새로운 내 작은 결단도 하나님께서는 뛸 듯이 기뻐합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무기력에 빠져 있고 맨날 방구석에만 처박혀 있던 그 자녀가 엄마한테 와서 엄마나 지금부터 새롭게 살 거야 라고 할 때 우리 부모들은 그 과거의 모든 잘못을 다 잊어버리고 총력을 다해서 그 자녀를 도울 준비를 할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인간도 그럴 진데 하나님께서 왜 안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그들의 불의를 국률이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결단을 할 때 작은 결단을 할 때 내가 새로운 마음을 먹을 때 그들의 불의를 국률이 여기신다 제가 그동안에 지은 그 잘못 그거를 불쌍하게 죄 지은 나를 심판하고 미워하고 놀고 있네 아이고 뻔하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그동안에 살아온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내가 지었던 그 모든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동안의 죄가를 말끔히 이스루엘 하시고 흩어버리시고 내 앞날에는 생명의 씨앗을 하나 가득 이스루엘 하십니다 파종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힘차게 한 발을 내디디시기를 그리하여서 마침내 큰 나무가 되고 백배의 결실을 맺어서 누리고 베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깊은 사랑을 읽습니다 언제나 죄 가운데서 방황하고 있는 나를 오히려 국률이 불쌍히 여기시고 언제나 우리를 불러 생명길로 가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는 새롭게 살겠다고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는 뛸 듯이 기뻐하시면서 모든 복을 내게로 집중시키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제 한 발을 내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백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고 베풀고 베풀고도 남음이 있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